소스 아아~~이구 아 우리 또 제라드 승님께서도 이렇게 6개월간의 그런 어떤 저와의 가 아주 가 가 가족같은 존재를 매주신 그런 점스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빠 최고 아니 이게 누구야 공숭아 학당 우수학생 맹구 아니신가 그리니는 Works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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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우 축구선수를 제치고 대표 Batman欣석 맹구를 더 좋아하는 걸 눈치 없어서 미안하다 눈치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없어 아주 이 자식 아주 그냥 귀잠배 올려 쳐발라 위 기여바려 아 튼토르님 안녕하세요 눈치가 없어도 이렇게 없어해 심연성은 짝맹구지 오 치이이이이이이이 맹구성님은 문장훈성님 핀블블블리씨다 오리지날이랑 짝이랑은 비교가 안되죠 역시 오리지날 아니겠습니까 선생님! 으악! 이게 이게 바로 그 오리지널의 그런 맛이지 따라할 수가 없죠 아 체라드 성님이 또 이렇게 깽패눈 아 추억의 영상 크으 그렇죠 종교라고 하는 것은 세계 3대 종교가 있습니다 세계 3대 종교는 제일 첫번째 기독교요 두번째는 불교 또 세번째는 뭔지 알았나? 이거지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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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계 3대 종교 얘기해 봐 세계 3대 종교 3대 3대 종교 2대 종교 3대 종교 3대 종교 3대 종교 3대 종교 3대 종교 3대 종교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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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썹 저렇게 하니까 캐릭 셀렉창이 큰 같다 어 이거 칭찬인가 이거 이거 같다고 이거? 어? 뭐 이거 같다고? 응? 이거? 그냥 내가 봐서 좀 닮았는데? 내가 봐서 좀 닮았는데? 상현이형 그립습니다 상현이형 그립습니다